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법휴 3, 4장 1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큰 주제는 창조시와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에 관한 건데,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 4장 1항의 내용입니다. 먼저 3, 4장의 전체 주제를 보시면 인간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과 그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밑에 보시면 Total Depravity Irregistable Grace, 보통 전적 타락과 그리고 불가항력 은혜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하는데요.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목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1항의 제목도 보시면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다. The fact of the fall on human natural.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에 끼친 타락의 결과.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줬다. 그의 오성, 다른 말로 한다면 판단 또는 명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명철으로 나타나 있고 보통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풀이가 되기도 하고 영어는 understanding이기 때문에 이해력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저의 책 전체에서는 오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희가 통일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의 오성은 자신의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졌고 산물입니다.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그의 모든 애정은 정결했고 전인은 거르겠다. 이제 여기까지가 5번까지가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전체 5번까지가 이건 6번까지 되어있는데 좀 다시 할게요. 5번까지가 창조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6과 7 내용에서는 사락 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봅니다. 6번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다. 탁월한 은사와는 정반대로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어 심정과 의지는 사역하고 사악하고 그리고 모방과 왜고집이 자리 잡았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판서를 하기 전에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 4장 먼저 1항에 대한 분석보다도 3, 4장 전체가 위치하고 있는 이것을 먼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트레이트 1장, 2장, 3,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것은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조건 선택 이렇게 우리가 부제에 큰 주제를 붙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2장을 주로 구속론이다, 구속론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부제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어심 그리고 인간 구속이다. 지난 시간 5, 6, 7 2장 5, 6, 7 마지막이죠.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길게 강의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중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생에 대한 부가적 이거는 주제고요. 제목이 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간의 부패 인간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께로의 회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부패 또는 회심의 방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에 가서는 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설명으로는 성도들의 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토리트 법규의 내용이 주제가 4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3, 4장은 특별히 3장에 해당되어지는 건 전적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4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 불가항력 은혜 보통 중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가 1장 2항 1장 2항에서 요한봉은 3장 16절 16절이 전체의 내용을 개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봉은 3장 16절에 해석했던 1장 2항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계속해서 반복을 해 주시면 돌토리트 법규 이해하는데 큰 아웃라인 즉 개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오늘이 이제 이러한 3장과 4장의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어떻게 제가 개요를 했느냐 하면 안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라고 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믿는 믿음 사람의 믿음 그리고 결과 이렇게 제가 내수로 나누었죠 이것은 1장에 해당되어지고 이거는 2장에 해당되어지고 이거는 3장과 4장에 해당되어지고 이것은 5장과 해당되어진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붙인 것은 이것은 제1원인이고 이것은 제2원인의 원인의 첫 번째 요소고 이것은 제2원인의 두 번째 요소고 이거는 결과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원인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를 3, 4장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왜 이것을 2원인이라고 둘로 나누는 그냥 2원인 3요인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실제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1원인은 셀레시얼 셀레시얼 천상 영원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지상과 그리고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지상과 그리고 영원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1원인이 여기서 보면 전체가 1원인이 2원인을 포함하고 있고 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1원인을 가지고 2원인 2원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의 사역과 인간의 편에서의 사역 이것을 이 원인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인간에 하여야 하는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을 첫 번째 요소로 보고 인간이 직접 영향을 기춰주는 인간이 인간에게 직접 그것을 두 번째 요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서 이 3, 4장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개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러면 3, 4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3장과 4장을 왜 하나로 묶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3장은 아다시피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전적 하락이다 이렇게 신학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4장의 내용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불가항력 그 다음에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불가항력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딱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구항 정도 가면 이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4장이 전체가 이제 17항까지 있는데 우리가 1장은 기본적으로 18항이 있고 2항은 이제 9항이 있고 3, 4장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은 15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가 93항목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오류들이 또 이제 들어가서 전체를 합해하면 이제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 4장을 묶었던 이유는 이것이 논리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돌토레이터를 가르쳐서 툴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척 타락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 다음에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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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 다음에 불가학력 은혜다 이거는 견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무조건적 은택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 구속이고 그 다음에 전척 타락이고 그 다음에 불가학력 적 은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팁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뭐 이 순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툴립 툴립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게 좋지만 본래 순서는 이제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그 유 부터 시작을 한다 은컨디셔널 렉션 이렇게 이제 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재하고 뭐 툴립을 사용하면 뭐 이것이 논리적인 것이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네덜란드에 또 뭐 툴립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렇게 서로 관리를 지으려고 했던 그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3, 4장의 네 3, 4장의 주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간의 우패예요 인간 인간의 우패 크롭 크롭션 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것은 이제 중생인데 그 방법은 또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3, 4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효력은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펙트가 되는 거죠 이펙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특별히 벨지카 벨지카 22항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설명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개요 특별히 22항부터 24항까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쓴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공부가 정립 개념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장의 1항 1항에 대한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제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을 이제 창조시와 그 다음에 타락후 이렇게 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성을 논하게 될 때에 칼빈 선생이 4단계로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창조시 타락후 그 다음에 중생 그리고 영생 이렇게 우리가 인간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봐야만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내용 전체가 1장 아저 3, 4장에 나오는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창조시는 갈빈 선생의 1권 15장에 나타나고요 타락후의 모습은 2장 1항에서 2항에 나타나고요 중생에 관해서는 2장 3항에서 잘 나타나고요 영생 다시 이제 중생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사장 이 내용의 중생 이것만 중생 자체 사건과 그것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제 3권과도 관련되죠 영생에 관해서는 3권 25장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영생이 뭐 25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갈빈 선생의 3권 6장부터 10장까지 이르는 기독교 믿음에 중생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9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에서 틈틈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갈빈은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실제로는 견인에 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4장과 관련되어지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그 4가지 이 상태에 관해서 제가 이미 선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 책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273페이지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4가지 상태가 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지상과 하늘의 모습이다 크게 말하면 이렇다는 거죠 첫 번째 지상의 모습을 다시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창조시 타락전 인간의 상태 두 번째 타락후 인간의 상태 세 번째 중생된 인간의 상태 이것은 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하늘의 모습이다 바로 영화된 상태로서 사망 후 시간이 끝난 거죠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신에 대한 지식은 4가지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상태들은 인간 예의의 기본 지식이 도하다 인간은 창조시 타락전 상태 타락후 상태 중생된 후 그리고 하늘에서의 영화로운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상태는 타락후 상태 또는 중생된 후의 상태다 물론 이제 이 두 상태가 좀 많이 헷갈리죠 이 부분이죠 왜 그런가 하면 타락후의 상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인 그렇죠 그대로 타락후 상태를 우리가 일반인 그리고 중생된 상태를 우리가 중생된 자를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들이 같이 섞여 살잖아요 중생되어도 중생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중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중생된 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로 보는 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후의 상태가 우리 현재 상태라 하더라도 타락과 중생을 이해하려면 타락전의 상태에 먼저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3, 4장의 1항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 같아요 개혁신앙의 교리도 인순서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간 타락전의 상태에 대해서 갈빈선생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서론이 많이 길어지는데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갈빈선생이 1권 15장에서 오늘의 내용과 관련을 짓기 위해서요 1권 15장에서 갈빈선생이 타락전 그러니까 창조시의 인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전제가 되어야 2권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타락후의 모습 인간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려면 창조시 타락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현재는 이런나 이렇게 대조를 할 수 있고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창조시의 인간에 대해서 오늘 하이들베르그가 잘 설명하는 돌트레이더 법조 3사장이 1항에 잘 설명하는데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사장 1항의 내용입니다 인간성 휴먼 휴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먼 내추러 인간성 인간성 인간성의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이까지는 창조시 그리고 6과 7은 타락 후의 인간성 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인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키워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원적으로 오리지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통 이마고데이 우리가 라틴어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데 이마고데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마고데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마고데이 창세기 1장 26,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마고데이가 뭐냐 이런 것은 제가 이번 1항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프트 이마고데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만들었다 그의 오성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성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줬는데 오성 지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 어동 장식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심정 의지는 upright다 정말 바르다 정말 곱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굴절되어 있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다 upright 자세가 upright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애정 affection 보통 감성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성 그 다음에 전인은 그렇겠다 인격은 그렇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 바로 탁월한 은사가 1에서 5를 말하는 겁니다 상실하고 말았다 다른 말로는 고결성 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반대로 그런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 그리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판단력이 그 다음에 마음이 심정과 의지 지금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 5성 입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모방과 왜 고집 이 자리 잡고 그의 애정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불교라고 말았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판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성이죠 창조시의 상태의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이제 개요하게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구성요소가 거룩과 의이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거룩과 의이가 구성요소는 되죠 엘리먼트는 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거룩과 의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장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과 의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인지되어질 때 그것은 영의 지능으로 인지되어져요 구성요소가 거룩과 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영의 기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빈이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연구자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1권 1권 15장입니다 1권 15장 여기 보시면 2항이니까 이게는 3항이 되겠죠 여기서 갈빈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인간의 몸 안에 영이 있다는 확고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형상 모양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결성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영의 어떤 기능 이 이야기인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표현되었을 때 하나님의 고결성 지금 우리가 1에서 5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형상으로 표현되었을 때 아담의 지성이 분명했을 때 그의 애정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애정이 이성에 종속되었을 때 모든 감각이 감각이 적당하게 규정되었을 때 창조자의 순경한 은사의 자신의 모든 타골성을 진실로 긴시켰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고결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석 마음과 심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인드와 그 다음에 하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영과 그 능력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가운데 가장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결성 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고결하다 고결성 또는 탁월한 은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시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영의 기능이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것에 기능이 있는 이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인지하게 되어진 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과 그 다음에 심정이에요 이건 판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라면 이제 마음과 그 다음에 심정이에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말로 이거는 마인드고 이거는 하트거든요 이 둘 다 마음이라고 사진에 있는 데 있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마음 이거는 심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좀 지성에 가까워요 지성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이 마음은 조금 감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하트라고 하니까 보통 가슴 가슴이라고도 하는 브래스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좀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빈 선생님의 글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인드와 하트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고 두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영을 어떻게 둘로 딱 이렇게 분리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두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는 지성이 있고요 오성이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여기는 의지가 있고요 여기는 감성이 있어요 애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다 인간의 고결성이에요 창조시에 받았던 인간의 인간성이에요 창조시에 있는 인간성이에요 거기서 크게 분류를 한다면 마인드와 하트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야 나중에 중생과 관련되어질 때에 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아마 이 설명을 저에게 많이 들었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아시겠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한복원 3장 16절을 전체로 풀어가는 것처럼 이 중생에 대한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와 그리고 전척 타락 이것에서 사람의 그 전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영의 새사람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방법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두 요소를 그리고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 둘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것을 정립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1에서 5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한번 본래 본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이미 했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그죠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되겠죠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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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텔렉 일이 되겠는데 네 이러한 과 대조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두 번째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평안 시간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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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